얜 시선 좀 잡아봐. 하영이 머리 벗고. 왜 아빠는 엄마를 못 읽어? 예이. 가원 영광. 혹시 혹시 엄마가 나이가 더 많아서 아빠는. 정답. 야. 정답. 저희 아들이 할 말은 해요. 됐어. 유효 잡아. 아 예뻐졌다. 아유 이제야 딸이네. 에이 죄송합니다. 싸우자. 싸우자. 칼을 가져와라. 싸우자. 싸우자 싸우자. 그렇죠. 무기 잘 적어. 싸우자 싸우자. 저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. 진짜 우시는 것 같은데. 혼나고 맞아봤지. 다시 일어났다. 연우야. 연우야. 이리 와봐. 연우야. 싫어. 아이 싫어. 아이 싫어. 때릴 거잖아. 때릴 거잖아. 그냥 올 거야. 아빠 무기 줄게. 그렇지. 저도 소용없어 엄마. 그러니까요. 저도 소용없어 엄마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왜 때리려고 그러잖아. 와보라고 그냥. 얘기 좀 하긴 해. 나 시간이 없어요. 왜요? 더워. 자기가. 자기가. 다시 다 이러고 와. 위협적이야. 근데 하이이가 제일 컨디션 좋네. 응. 내 컨디션은 엄마야. 어떡해. 내 꿈은 엄마가 일을 안 가고 나랑 계속 있으면 좋겠어. 응. 그게 내 꿈이야. 어떡해. 아빠 꿈은 엄마가 계속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. 뭐라고. 어? 뭐라고. 아니 아빠가 일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. 엄마가 일을 안 쉬는 게 아빠 꿈이래. 아니야. 친구들. 좋아. 아니 아빠가 다면 예에해. 아니, 너는 내가 bored Pull or Pull or Pull a Planera. 한글자막 by 한효정